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건에 관여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혐의 없음으로 판명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곳에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옳지 않은 거래들이 있는 모양이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거래라는 것은 수사 거래 그리고 또 판결 거래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즘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사의로 부정성과 관련해서 전국 관련 법원들이 일률적으로 투표장과 개표장에 사용되었던 전산장비들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모두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법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혐의가 아리숭한 사람을 아리숭한 이유로 영장청구를 쾌히 받아들이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를 보면서도 저렇게들 하고 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인물이 꽤 있을 것입니다. 8월 11일자 동아일보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공직 제보자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 올해 64세 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의 인터뷰에는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정언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신평 변호사는 1993년도 판사실에서 오가는 돈봉토 사건을 폭로해서 한국 최초로 재임용에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 신뢰도가 아주 낮은 나라다. 신평 변호사 주장입니다. 우리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 37위로 꼴찌입니다. 국민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그리고 법원은 공정한 재판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원의 경우 김면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지금까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한 것이 없습니다. 사법의 독립 재판의 독립맛 말할 뿐입니다. 법원이든 검찰이든 독립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관의 독립성은 반드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해설은 한국 사법 시스템의 현주소가 이 정도라는 사실을 현재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의 정언을 통해서 재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독립성과 책임성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기관의 독립성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한 축입니다. 또 그 한 축은 책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립성은 많이 말하지만 책임성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필연적으로 부패로 연결됩니다. 정간예우 등 끼리끼리 문화의 만년을 말하는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자 신평 변호사가 의외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정간예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고질적인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은 막론하고 관선 변호의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관선 변호의 문제점입니다. 관선 변호의 문제점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익숙시 않은 관선 변호라는 용어에 특별한 주의를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정언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의욕이나 의심의 실체가 결국은 관선 변호와 만나게 되고 난 부분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선 변호사는 고질적인 문제다. 신평 변호사의 중요한 정언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변호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선 변호라는 것이 국선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 사건 당사자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는 상사나 선배를 부르는 언어가 바로 관선 변호, 관선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 1992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여전히 안 고쳐지고 만영돼 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평 변호사가 답합니다. 선배 판검사가 놀러 온 것처럼 후배방에 들렀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이 판사 뭐 그런 그런 사건 맡았다면서요. 그런데 원고가 상당히 억울한 것 같아요. 기록 한번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관선 변호입니다. 관선 변호입니다. 아주 힘이 센 관선 변호의 경우는 사건 배당 때부터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관계를 이용해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1이라고 하면 검찰은 10입니다. 그만큼 만연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선 변호 문제를 제기하면 조직 내에서 힘들어지니까 이 거대한 부정을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수사와 재판의 왜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법 왜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 형법 제 339조는 법 왜곡자라는 이름으로 법관과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서 땅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할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행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왜곡제입니다.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의 그런 부정직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 왜곡제를 이미 독일의 행법 제 339조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 해선은 이렇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지만 검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평 변호사는 법원이 1이라면 검찰은 1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찰도 적당한 선에서 그냥 무마해버리는 경우를 저는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a 검사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b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간 다음에 위선에서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사건 자체가 무혐의로 처리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 외압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무슨 거래가 있었구나 그 상대방이 정치적 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 관선 변호라는 것이 바로 신평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외부로 표출됐습니다. 제가 아 이게 혐의 무혐의 처리가 될 수 없는 사건인데라고 판단했던 것이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일종의 사기사건이었으니까요. 센 놈이 손을 쓴 모양이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관선 변호 운운하는 그런 법조계의 관행임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판사와 검사들의 은밀한 거래입니다. 신평 변호사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사와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판사 검사를 처벌하자는 그런 법인가요? 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가 표현은 좀 거칠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판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판사와 검사가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데 현지한 책임과 과실이 있었다는 게 재심에서 밝혀지면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춘재 대신에 화성 연쇄 살인범으로 몰린 윤모 씨는 2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약촌 오그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린 최 모 씨는 10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경찰만 잘못하고 당시 판사와 검사들은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가제는 개편인데 검찰과 법원이 그들을 기소하고 처벌해 줄까요? 특별 판사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례는 없지만 못 만들 것도 없다고 봅니다. 특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법관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특별 재판소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신평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오랜 세벌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법 피해자들이 피를 토하며 하소연해도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국민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처음 듣는 말이라고 환호를 하더군요. 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게 기자가 묻습니다. 판사와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밀한 거래를 밖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판사와 검사의 그 은밀한 거래를 밖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신평 변호사의 내부 고발이 현업에서 열심히 업무를 보는 판사나 검사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가운데 소수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관선 변호가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신평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관선 변호라는 이름으로 사건의 수사 및 판결에서 은밀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든 소신발은 관선 변호라는 판사와 검사의 은밀한 사건과 그리고 판결의 거래라는 점은 반드시 고쳐야 될 구섭이고 구악입니다. 그런 부분을 용기 있게 정언하는 그런 신평 변호사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실을 전하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창에 공데일리를 누르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한글상을 영어로 알리기 위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여러분이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